자 이제 4칸이 되었죠? 몰라 빙신들이 총은 또 왜 이렇게 세졌어? 다 한방이야 다 한방이야 하 이게 없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지 그렇게 한참 있다 터져? 세이브 젠장 죽으라고 아저씨 아드레날린이 여유가 있으니까 야 이거 뭐 그냥 제자리에서 다 잡겠는데? 수월한디? 이 게임은 확실히 난이도 조절에 약간 실패를 했네요 주인공이 너무 세네 죽으라고 아 이 게임은 무언가 죽어도 쟤랑 이제 격투를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총알이 내가 맞는다면은 귀찮겠지만 쟤랑 싸울 땐 적이 총도 안쏴요 뭐 이렇게 고마운 적들이 있어 뭐 이렇게 대충 문 열고 들어가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이거? 겁나 신서야 또 오잖아 이봐 그만 좀 와라 이제 식상하다 겁나 식상해 이제 좋아 좋아 쥬구와 뭐 크로스 월 뭐라고? 크로스 월 찾으라는데? 제대로 보지 못했네? 아, 무덤 찾으래요? 여어, 무덤이요 이게? 링컨 간디? 링컨 간디? 아, 칼들고는 애가 내 사생팬일지도 모른다고요?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말고 추천이나 해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즐거우시작기에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엄마야!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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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얘들아 잠깐 쟤들 왜 또 저렇게 흥분해갖고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그냥 난리여 저거 와, 죽겠는데? 시작하자마자 내려가야 되나? 아, 농담한 거야 뭘 상처받아 우리끼리 안돼 그나마 채팅 많이 하시는 분이 채팅이 없어지면은 나 정말 삐져서 방송 그만둘지 몰라 역시 바로 내려가는 게 편하구만 짱박히지 좀 마라 이것들아 짱박히지 좀 마라 쭈앗 야, 아, 대가리 어, 제가 원래 이런 놈이에요 그냥 그러려나 보다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도 인기도 없고 막 그렇잖아 5년을 했는데 흐흐흐 변화가 없잖아 원래 이런 놈이라 그래요 흐흐흐 뭐, 농담이고 자, 추천과 즐겨찾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, 길은 이쪽인 것 같고요 콜렉터 같은 게 왠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어, 대개 이제 제 방송이 좀 매니아 층을 형성하기 시작했어 어,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없고 맨날 그 보는 분들만 보게 되는 어, 소소한 그 뭐, 세이클럽 같은 어, 현재 세이클럽 같은 사람 없는 아, 세이클럽 아직 있나, 근데? 아, 세이클럽 아직 있나, 근데? 아, 아파 아파, 아파 아, 졸라 아파 아, 졸라 아파 어, 씨 아, 잠깐만 그래도 독특한 게임 되게 많이 하잖아요, 저? 그쵸? 그,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그런 게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니아 층이 생기는 것 같애 근데 그 매니아 층이 굉장히 얇다는 거 그리고 그 매니아가 금방 떠난다는 거 음, 그런 게 좀 함정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이구, 저쪽에 컬렉션 있네 냠냠 오, 이거 두 개나 어, 먹어진 건가? 어, 먹어졌네 왜 이렇게 핥핥거려? 야, 더우면은 야, 마스크를 좀 벗어라 야, 옆에 있는 내가 봐도 답답하다 아, 이 케릭은 왜, 대가리에 이걸 왜 쓰고 다니는 거야, 대체 얜 또 뭐야 우리, 내가 진짜 말했을 때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말했을 때 에이, 맞다 응? 응? 잘 못하긴 하지만 잘 못하긴 한데 우리처럼 야, 손에 총 들고 있는데 너희가 죽은 엄마, 인물도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해 난 아직도 살아있어 난 아직도 살아있어 난 어디에 있는 거야 나의 액트 7 액트 7 이제 두 개나 맞나? 액트 9까지 있는 거 같은데 해, 핸딩 볼 수 있으잖아 2 액트 7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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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s 오고 그는 내가 한 번에 게이지 하나도 없는데 다 나오면은 내가 힘들잖아 이씨 아니 카톡으로 방송국에 사진 올린다고 사진 새로 찍었다고 알려줘가지고 아 너무 웃기잖아 땅 내가 방송국 정화 좀 시켜달라고 그랬거든 방송국이 지금 막 찌릉내 풀풀 나는 남자냄새만 쫄쫄 난다고 그래갖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댓글을 아무도 안 달아 그래서 내가 되게 무한해하는 중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빨리 댓글로 욕해요 여기가 길인가 저쪽은 못 가는 길인 것 같죠 저 아래가 길인 것 같다 아닌데 저쪽에 아이템이 있다는 거는 갈 수 있다는 얘긴데 저쪽을 돌아서 가야되나 내 방송국에서 댓글 3개 달리면 굉장한 인기글이야 또 왔어 또 왔어 가라고 가라고 나이스 나이스 이거 기회를 다 보이게 설치는 거야 왜 뭐 이렇게 친절해 뭐 이렇게 친절해 뭐 이렇게 친절해 어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얘들은 참 올 때 소리를 참 안내를 그러니까 되게 친절해 나 지금 가요 이러면서 오잖아 나 지금 가요 쏴주세요 이러면서 오잖아 이렇게 친절한 적이 어딨어 쏴주세요 ASH 쏴주세요 쏴주세요 꺄 쏴주세요 쏴주세요 아, 지금 채팅창에 여성 시청자분도 있고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어? 야, 이 정도면 뭐 즐거운 방송, 행복한 방송, 문화방송, 아니 문화방송이 아니라 하여튼 뭐 그런 방송 아니야? 어? 그럼 됐지 뭘 어, 매니저도 3명이고 시청자분도 많고 이 정도면 많은 거야 생각을 해봐, 어디서 내가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야, 밖에서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한테 왜 이렇게 멀리 있어갖고 맞지도 않아 그냥, 갈아임만 어허이, 이것들이 그냥 각 나오는데서 있으라고 총을 바꾼다고? 어? 어떻게 바꿔? 어, 그러네? 이제 알았네? 뭐 하드코어 플레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허이, 시끄러워 마이 콜렉션 아 각이 안나와 우와 이거 아버지 총 짜이구나 그냥 죽어버리네 대충 쏴도 폭발해서 와 아빠 총 짱짱 쩔어 굶이니게 오우 갑자기 짱 짱박히는게 안되서 당황했다 에이 커져버렸네 이게 두개씩 쓰나보다 탄을 아드레날린에 소비가 좀 더 있네 그거 말고는 이 총이 훨씬 좋은거 같애 일단은 광역으로 터지다보니까 저글잡기가 좀 수월하고 어 게임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쉬워지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이야 아이씨 왜 후반으로 갈수록 더 쉬운거야 어 이게 내가 존나 잘하는 건가? 그래서 게임이 좀 쉬운 건가? 아 이런 게임을 하면 내가 게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야 나 게임 더럽게 못하는데 아니 씨발 밥 먹고 일하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하는데 왜 게임이 못하는 거야? 이유가 뭐여 대체? 늘지가 않아 늘지가 생각해보면 방송하면서 내가 자신 있게 했던 게임이라고는 콜 오브 듀티 말고는 없었어 다 불안불안했어 너 보스냐 이번 판? 어우 포킹 스나이퍼구나 오오 박혀있어 박혀있어 오오 박혀있어 박혀있어 오오 박혀있어 다시車에서 열어돈다 납불 안 라이브이 납불이 덕에 나의 사랑을 띄는 중 이제 이니까 이 카еть에 아 아 아 아 아 오 얘 왜 뛰어내린거지? 대체 왜? 왜 뛰어내려서 나한테 뒤진거지? 집에 TV가 없다고? 아이고 야 이제 월드컵 인데 안심심하겠냐? 하긴 월드컵 아프리카 방송 가능하나? 가능하면 해야지 다 경기 새벽에 있지 않나? 경기 새벽에 있지 않나? 신나는 중이야? 누가 잊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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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만 깜짝이야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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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누가 쏘는거야? 누가 쏜거지? 어 나 몰랐는데? 하긴 TV있으면 니가 내 방송 왜 보고 있겠냐? 어 나 왜이렇게 자악하지 자꾸?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바닥에 숨어있어. 아킨벤빙을 잃어버렸어. 원티드라는 영화 원작이예요 엄청 옛날 것까지는 아니고 야 뭐야 너 왜 이렇게 우울하게 죽어? 짜증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씨 각 더럽게 안 나오네 박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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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웬수르타니 어 돼지본 와 이 치사한 놈들 봐라 이거 와 와 이 그지 같은 새끼야 와 이 그지 같은 놈들 봐라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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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드럽게 안 죽네 아 아직도 각이 안 나오네 이번엔 안 줘 이 새끼야